대학 입시 하나만을 바라보는 교육현실 속에서 정작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에게 주인되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경북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가 본격적으로 닷을 올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0명이 안 되는 전교생이 둘러앉았습니다. 다가온 4박 5일간의 이동수업 때문인데 학생들 스스로 짠 장소와 일정, 경비 등 최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질문 세례에도 여유있게 받아치는 학생들.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언뜻 대안학교의 한 장면 같지만 공립인 상주 내서중학교입니다. 학생 자취를 첫째로 두는 이 학교는 주요 행사는 물론 교육과정에도 학생이 주체가 돼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 해도 축제 준비 위원회 같은 걸 따로 꾸려서 하고, 입학식이랑 졸업식, 신입생 OT도 다 학생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만들러 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자치는 공간 혁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광장과 트리하우스는 설계부터 목공, 구조물 설치까지 모두 학생들 손으로 읽어냈습니다. 전 학년이 섞여 두레별 활동을 하는데, 학교 생활의 기쁨 중 하나인 매점은 복지부 학생들이 운영을 책임집니다. 저희가 이걸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저희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학생 17명의 폐교 위기의 학교를 도시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지켜낸 비결인데, 교사들도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객체에서 배움을 주고받는 주체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도 변화된 것은 제가 주도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입장에서 좀 더 받아본다는 것, 많이 힘들고, 많이 짜증도 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림을 좀 더 많이 배운다는 것. 경북교육청은 상주, 내서중과, 구미, 봉곡초 등 도내 5개 학교를 미래학교로, 33개 교를 미래예비학교로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미래학교 70개 교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중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합니다. 경북형 미래학교가 무너진 공교육의 새 모델이 될지, 이름만 바꿔단 시범사업으로 전락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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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